한국국토정보공사 우리 적들을 남김없이 무찌르게 해 주소서 발투하라! 이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한 몸 죽는다 한듯 요한이 없을 것입니다 눈빛 하나로 관극을 압도하는 배우죠 이번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는 어떤 카리스마를 보여드릴지 기대가 됩니다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배우 허준호씨와 함께합니다 차이파임 스페셜 명불 허준호 배우는 잔잔한 미소 세상 모든 맘불들이 고개를 숙이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멋짐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 배우 허준호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허준호입니다 7337번님 문자 보고 저도 옛날 생각났어요 배우 허준호님 초딩 때 젊은애의 양지부터 화산고, 이끼 등 등등등등등 팬입니다 선악을 넘나드는 야누스 같은 명배우님이죠 저 죽을 때까지 오래오래 연기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문자 왔어요 젊은애 양지부터 기억이 나네요 지금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박진미님이 허준호 배우님 보려고 화장실도 안 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자주 얼굴 보여주세요 얼굴 까먹겠어요 라디오는 그제 지금 거의 오랜만이죠 네 최근에 이 전영화 때문에 한번 했고요 네 정예명곡 가셨죠 그때 네 그때는 봤고 SBS 되게 오랜만에 오네요 네 다 보고 있어요 어디 갔는지도 오성민님이 허준호님 여전히 멋있으세요 세월이 허준호님만 비켜가는 것 같습니다 오 진짜 진짜 저는 이제 가끔 종종 문자도 왔네요 수호님이 두 분이 사적으로 만나거나 통화는 자주 하셨을 텐데 방송에서는 예전에 드라마 부모님 전상서에서 이후 오랜만 아닌가요? 그때 철업뒤 영철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2004년이죠 2004년이죠 그렇죠 예전에 부모님 전상서 드라마를 같이 했으니까 거의 19년 전인데 사실 선민혜하고 부딪힐 실은 하나도 없었어요 연습실에서만 그치 우리 대부분 리딩할 때만 리딩할 때만 네 저의 첫인상 기억나나요? 수줍어하고 말없고 겁내하는 철업뒤 아 여러분 이거 좀 도와드려야 되니까 거기 예능하고 또 다르게 그렇죠 그 드라마 현장을 김수현 작가님 하고 막 김희연 선배님 허준호 선배님 김혜수 선생님 송재수님 다 계시는데 맞아요 진짜 저 약간 좀 쫄고 나부터도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 분위기 맞아요 허준호 선배님도 그냥 거기에 김용권 선생님 오히려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진짜 선생님들이 잘해주셔서 편했지 이번에 철파임 나오고 싶다고 콕 집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진짜요? 네 진짜 이유가 혹시 있나요? 김용철의 파워 FM 나오겠다고 했던 이유가 있나요? 그때 그 정도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아 그렇죠 우리 동생인 것 같아요 네 가끔 라디오를 혹시 들은 적은 있으신가요? 가끔이요 이동하실 때 자주는 못 들어요 죄송해요 아 역시 또 솔직하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수미 님이 오늘 철합뒤 텐션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크크크 잡아먹거나 해치진 않으니 두려워 마세요 네 사실 제가 더 텐션이 많았었어요 예전엔 그렇죠 아 같이 우리 회식하고 할 때 보면 선배님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장난 아니시거든요 우리 영철씨 안 보내고 그랬는데 야 어디 갈 때 연기하시거든요 야 어디 가 아니 조금만 더 이따 갈게요 자 그랬는데요 아 그래서 귀가 따가우실까봐 지금 헤드폰을 안 끼고 계세요 제 귀가 따가울까봐 여러분 우리 허준호씨가 오늘 이 아침에 나와주신 이유가 있죠 12월 20일에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가 이제 개봉을 하는데 네 명량 한산 용에 출연을 잇는 이순신의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인데 어떤 영화인지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신다면요 일단 김윤석씨요 아 백윤식 선생님 와우 정재영 와우 김성규 이규영 이무생 최동문 안보영 등등등 배우로 끝났네요 배우로 끝났죠 네 배우로 끝났죠 네 거기에 저희들 영화를 완성시켜준 이 전세계적인 스태프들 와우 네 임진왜란 발발 7년을요 이 장엄한 전투로 아 아 아 이 장엄한 전투로 끝내는 작품입니다 역사 공부하기도 더더욱이 좋은 그런 시간이 되겠어요 그죠 역사 공부는 뭐 이 전 한산과 명량에서 조금 하셨다면 이 장군님의 장엄한 전투 나라를 위한 희생 뭐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으니까 보실 만한 영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안 볼 수가 없네요 김원기님이 이순신 영화 다 봤는데 마지막 전투 노량을 안 보면 절대 안 되죠 노량 개봉일만 손꼽아 기다리는 중입니다 12월 20일이니까 다음 주 내구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허준우씨는 영화에서 명나라 수군 부도독 등자룡 역을 맡았죠 네 등자룡은 어떤 사람인가요 명군이죠 명나라 수군 수군의 부도독 역할입니다 부도독 네 오 그 역할을 맡았고요 네 더 이상은 조금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요 아 12월 20일 보로라는 얘기를 네 옷이라고 얘기를 좀 아끼시는데 아니 조유진님이 매번 작품 들어가기 전에 캐릭터 연구를 엄청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연기를 위해 어떤 연구를 하셨나요 등자룡에게 이순신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등자룡 너 내 부도독독독독독독독이 되라 저도 처음 알은 인물이에요 대본 받고 등자룡이란 인물은 모르고 있었다가 이순신을 이해하는 명장군이더라고요 그 다른 나라 다른 문화를 사는 사람이 파견을 와서 조선 장군을 이해한 사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캐릭터 연구를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셨나요 뭐 역사적인 거나 고증 같은 거는 우리 감독님과 모든 기획팀들이 다 맡아서 하신 거고요 저는 왜 도와줬을까로 들어갔어요 왜 도와줬을까 그래서 그 실마리를 찾았나요 인간적인 면을 그냥 더 연구를 했어요 인간적인 면을 그럼 이거 어때요 김혜자님이 명나라 장군이면 중국어 연습을 엄청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명나라 대사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일단 우리 감독님이 허준우 씨가 등자룡을 아우라만으로도 완벽하게 표현했고 얼굴에 주름 하나에도 서사가 느껴진다고 극찬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언어 연기 어땠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제 정재영 씨가 이제 도덕으로 나와요 위에 상관으로 나오고 저하고 정재영 씨도 이제 영철 씨처럼 참 친한 선후배 사이고 그런 사이인데도 우리 사담을 못 나눌 정도로 서로들 대사 연습만 했었어요 대사 연습만 했었어요 그럼 어때요 명나라 말은 중국어로 또 달라요 이제 명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으니까 옛날 고오일 거 아니에요 뭐 고오이기도 하고 저희들도 고오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10여 년 전에 제가 홍콩 가서 영화를 찍을 때도 그네들끼리도 이렇게 대화를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홍콩하고 또 이렇게 추구하고 또 네 또 감동하고 또 이렇게 뭐 이렇다고 캔토니스 날이니까 명나라 대사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등짜룡 내부 도도로 하 시왕신호 시왕신호 무슨 뜻이죠 영철스 제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시왕신호 욕같이요 나를 믿으시오 나를 믿으시오 시왕신호 이정민 님이 나이 들어서 멋있어지는 준호 씨의 영화 엄청 기대되어요 2023년 마무리를 노량으로 해야겠어요 이야 2023년 10일 20일 개봉이니까 10일 동안 쫙 그렇죠 마무리하기 너무 좋은 영화네요 네 연희 명희님이 아까 어떻게 웃으셨죠 방금 시왕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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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음의 웃음 소리 너무 듣기 좋아요 철학대의 킹받는 웃음과는 다르네요 방금 그렇게 웃으셔서 저는 이렇게 웃거든요 연기할 때 그 저음 웃음을 그렇습니다 아 이런 사극 연기할 때 또 불편하고 힘든 게 이상이랑 분장이잖아요 이번에 흰 수염이 아주 길게 늘어져 있고 갑옷 무겁죠 뭐 갑옷은 뭐 각오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역시 아 대비 후에 느낌 딱 나오네요 그러면 또 약간 전투인데 강풍기도 엄청 썼다면서요 뭐 바다 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강풍기는 그냥 매심마다 뭐 꺼진 적이 없었죠 와 진짜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4920번님이 지난 명량과 한산때 있었던 해상전투에서 엄청 카타르시스를 느꼈는데요 4D로 보는데 대포 맞을 때마다 제 의자가 흔들려서 외군 체험 제대로 했습니다 이번 영화 해상전추도 기대해도 되나요? 이번에는 명까지 3군이 싸웁니다 와 3국의 수군들이 싸우는 전투라 더 스펙타클해졌고 더 볼거리도 많아졌고 그렇죠 그렇죠 저는 보는데 되게 슬프더라고요 영화를 이미 보셨죠 전쟁 없어야 돼요 전쟁 지금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No more war 그렇습니다 야 지금 그러면 여기서 N행시 한번 가볼게요 요새 N행시 같은 거 하잖아요 오늘의 시제는 영화 제목 노량 노량일까 노량으로 가볼게요 이게 량이 좀 어려우면 양도 인정해드릴게요 먼저 허준현씨가 노량 N행시 한번 가볼까요 자 먼저 기습적으로 합니다 노 노을이 깊어지고 아름다운 이 계절에 노을이 깊어지고 아름다운 계절에 량 양질의 노량이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오 노 노잼이에요 이행시 야시애네 아 이것도 잘해놨는데 또 제가 또 이렇게 자 그렇다면 노량 이행시에 소개된 분들 여러분 이중기도 샤오기 드립니다 노량 이행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장원으로 뽑힌 분에게는 겨울 히터 드릴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곤란은 무료입니다 4부에서 재밌게 떠올려갈게요 여러분 스테이 툴렛 더운 꽃 애니웨어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7시 철파임을 사랑하는 거지 여전히 이른 아침 힘들어하는 너 위에 여기에 있을게 여기에 있을게 철파해 김범수 보고 있나? 그럼 됐어 이수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를 그린 노량 죽음의 바다 이수신을 돕는 명나라 부도독 부도독 등자룡 역할을 맡은 배우 허준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분 끝에 내드린 노량 이행 씨 자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내가 운을 띄워주면 우리 등자룡 등자룡께서는 읽어주시면 되겠어 김호진님 노 노래도 잘하시고 연기도 잘하시고 양 양심상 못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럽습니다 양심상 진짜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이를테면 뭐 일상생활에서 하는 건 다 못합니다 아 연기만 잘하시는 겁니까? 할 줄 알 것 뿐입니다 아 겸손까지 자 뉴명고님이 노 노력하는 배우 허준우님이 좋아하는 겨울생선은 양 양미리 양미리 좋아하시나요? 양미리가 뭐예요? 양미리 그 생선 유명고 씨 허준우 씨가 양미리를 모르고 있어 탈락이요 7458번님 노 7458번님 노 노래는 양 양희은 선생님 너 이름 뭐야? 너 이름이 뭐야? 이렇게 써서 해요 허준우 씨 자 또 갑니다 김두레 님이 노 노상방요 양 양 양심 없다 그러시면 안 되죠 그죠? 자 이제 또 노량 얘기가 좀 나오네요 5460번님이 노 노량 보고 감동받아 쓰러지거든 양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시오 자 좋습니다 6152번님 또 갑니다 노 노량 보고 가서 오 량 양쪽에 팝콘콜라 끼고 볼 거예요 아 그렇죠 노량 볼 때 팝콘콜라 끼고 보셔야죠 자 4087번님이 노 노량이 개봉했습니다 양 양현 양하도 학학학 학교에 안 가고 노량 보러 올까요? 올까요? 혹시 이 노래 알아요? 학학학학학학교를 안 갔어 모르시죠? 네 네 이상지 님이 노 노량은 꼭 봐야지 양 양심의 손을 얹고 꼭 봐 아까 우리 호준우 선배님 그러잖아요 영화가 너무 슬프다고 네 자 1467번님 노 노려보겠습니다 양 양질의 이중필터 샤워기 네 우리가 이중필터 샤워기 선물 자주 드리거든요 아 자 우리 김춘자 님이 노 놓치고 싶지 않은 영화 노량 양 양파 같은 배우 허준우 나온다니까 꼭 보러 가야겠어요 아유 당연하죠 당연하죠 12월 20일입니다 오 이제 우리 3923번님 하나 더 볼게요 노 노량 개봉한데 양 양력 12월 20일이래 보러 가야죠 그렇죠 양력 12월 20일입니다 우리 세대 같은데요 아지야 음역 양력 쓰는 거 보니까 우리 세대인데 네 자 이렇게 쭉 선물을 드려야 될 텐데 여기서 쭉 보셨잖아요 네 허준우 씨 마음에 쏙 든 이행시 하나 있나요 어 다 마음에 드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 노량 개봉한데 양력 12월 20일이래 보러 가자 손역 양력을 아는 우리 세대죠 자 3923번님 오 좋습니다 이분께는 겨울 히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다 잘하셨어요 네 다 잘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코너 속에 코너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준호가 어? 와이리 준호 자 미리 철가루들에게 허준우 씨를 좋아하는 이유를 한번 받아 봤어요 예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볼게요 2540번님이 선한 역 악한 역 탈부착 가능한 눈빛이요 얼굴만 보면 카리스마 때문에 어 무섭다가도 눈빛 보고 바로 아 착한 역할이구나 느낄 수 있거든요 눈빛 하나로 표현이 가능한 배우라 멋져요 카리스마와 진중함이란 일도 없는 우리 김영철 철학대에게 카리스마 있는 눈빛을 가르쳐 줄 수 있나요 하셨는데 진짜 우리 허준우 씨는 눈빛이 진짜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보는 라디오를 다 볼 수 있거든요 보는 라디오에 되고 착한 사람일 때랑 살인마 같은 사람 나쁜 사람일 때 눈빛 차이점을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지금 어떻게 해야죠 지금 느낌으로 착할 때는 어떻게 해요 눈빛을 그냥 저는 대본을 잘 써주셔서 다들 그럼 지금 대본의 느낌만 지문으로 착한 눈빛으로 봐주세요 앞을 이렇게요 진짜 지금은 선한 눈빛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카리스마로 돌변해야 돼요 진짜 나를 약간 살림마 같은 그냥 째려볼까 이렇게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손님들 궁금한 게 제가 이제 여기서 꽁트하고 연기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진짜 뭐 다른 거는 통화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하겠는데 제가 아까 제 입으로 좀 그렇지만 카리스마하고 권위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아버님을 잘 만났어요 허장강 선생님 어릴 때 그러면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나요 그 얼굴에 나와 있잖아요 저는 그냥 뭐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제 나이 먹어 가면서 아버지랑 똑같아 가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 아버지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이제 감정 어떻게 좀 더 다음에 저는 그래서 카리스마의 눈 째려보나면 무조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왜? 근데 우리는 드라마 같이 했었잖아요 네 했었죠 김수현 작가님 대본에 보면은 그 지문이란 게 있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속에다 담아놓는 거 아 작가님 저도 지문을 좀 써주세요 지문에 강한 눈빛을 보일 선사하는 게 아 우리 강시현님 도와주니 차렷대 카리스마 그거죠 조용! 연기자 연기를 조용! 근데 이렇게 다 저는 진짜 후배들 집합시켜본 적도 없고 야 니네들 다 서봐 야! 어? 이러면 애들이 이렇게 자꾸 들려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아 그래요? 고니어 꼭 카리스마 없는 정말로 아무 뜻 없이 오라 그러면은 긴장하는 사람 분위기의 쇼 허준우 씨는 약간 그런 쪽이죠 그러니까 일하고 있을 때 잠깐 뭐 필요해서 우리 동생한테 뭐 잠깐 부를 때 이 친구가 왜 긴장해 있지?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봐도 이렇게 뭐 의식 없이 찍힌 사진 보면은 야 정말 얘 정말 세게 생겼다라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사실 허준우 씨는 저도 예전에 드라마 같이 했고 이제 뭐 술도 한잔하고 있는데 진짜 보면 선하고 재밌고 착하고 뭐 그런 느낌인데 연기할 때라든지 이제 밑에 잘 모르는 나이 찬한 후배들이 봤을 때는 야! 그러면 다 쫄죠 진짜 긴장하죠 긴장하는 거 집중하고 있을 때 좀 제가 표정이 변하나 봐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잘 변한지 한번 봐주세요 우예경님이 노량에서 명나라 장군이라 해서 악역인 줄 알고 슬펐는데 도와준다는 말에 안심해 봅니다 허준우 배우님 너무 멋있게 나이 드시는 것 같아요 한국의 조지 클로니 허준우 우와 아 이거 어때요 감사합니다 아 또 싫어하지는 않아요 또 아 아닙니다라고 하시지 않나요 보통? 아니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또 우리 최영준님이 허준우 배우의 매력은 오 스윗함이죠 이번 노량 시사회를 보러 갔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멀리서 봤는데 앞에 계신 팬분들한테 사인해 주시다가 경호원분에게 끌려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큰아트도 해두시더라고요 오 쌩키인 줄 알았는데 서윗하고 순둥한 모습에 놀랐어요 일단 팬들이 다가오면 사인도 찍어주고 사인도 이렇게 해주시는 편? 이렇게 저희도 시간 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매번 이렇게 시간 내서 오시는 분들의 시간이 소중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다 해드려요 근데 다는 못해드리고 어쩔 때는 제 일 때문에 갈 때는 차갑게 갈 때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경호원한테 이별에 끌려가셨어요? 그때는 저희들 쇼케이스 하는데 와 너무 이렇게 열광적으로 와주시는데 그냥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사진 찍어야 되는데 빨리 오라고 끌려갔어요 길이 있으니까 다른데 이동해야 되니까 무대인사 때 요즘은 하트 해달라는 요청 많죠 볼하트 앞으로 볼하트 이건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하신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한 거 보고 아 그거 하트구나 이런 거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거라고 다 이건 해봤어요? 손하트랑 이러고 잘 안 하는데 행사장에서 시키니까 해야죠 그럼 우리 청취자 분들한테 하트 한번 해주신다면요? 할게요 하트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하트를 가끔 하는 게 어색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 습관 해가지고 어색해요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 허준호 씨 신청곡 하나 듣고 올까요? 혹시 어떤 곡을 우리 제작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승철 씨의 소원이라는 곡이요 이승철 씨를 만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좋아요 아 만난 적은 없고 이승철 씨랑 피트리스를 같이 다니거든요 아 그래요? 만나면 허준호 선배님이 이 노래 신청했다고 아 너무 팬이죠 아 팬이군요 아 좋아요 이 노래 좋아하는 게 이제 가사요 여러분 가사에 집중해서 이승철의 소원 노래 들으시고요 노래 듣는 동안 허준호 씨에게 궁금한 질문 해주세요 오늘 지금 하트 다 해주고 있잖아요 모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음 저 10원 기묘자 100원 골리아는 무료고요 가사 조용! 가사 집중해주세요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가사 다들 집중하면서 들어보셨나요? 이승철의 소원 듣고 왔습니다 허준호 씨의 추천곡이었죠 노래 나간 동안 우리 이수정 님이 애들도 학교에서 노래양 단체 관람 간대요 천만 가자 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가면 좋죠 가면 좋죠 다들 배우도 아마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정인경 님도 허준호 배우님 노래양 예매 완료했습니다 N차 관람 가능하니까 대전에도 무대인사 와주세요 네 아무튼 스케줄 잡히면 무조건 가겠습니다 지금 무대인사 많이 가야 되죠? 저희들 15일서부터 또 무대인사 시작됩니다 내일 금요일 금토일 이제 20일 개봉하니까 그렇죠 자 무대인사 어디 갈지 기대해 두시고 5243번 님이 적일 때는 너무 무섭고 아군일 땐 그렇게 든든할 수 없는 허준호 배우님 파이팅입니다 그렇죠 4358번 이거 어때요? 허준호 님은 조지 클루니보다 한국의 더스틴 호프만이에요 더스틴 호프만 조지 클루니 선택은? 더스틴 호프만이죠 더스틴 호프만으로 갑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렇죠 8877번 님 저는 허준호 배우님이 해주시는 철업뒤에 조용! 이게 너무 궁금해요 철업뒤처럼 맛깔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까 진짜 카리스마 산거 저는 진짜 그거예요 배우가 연기하는데 조용! 조용! 다시 한번 해주세요 했잖아 오디오가 물려가지고 자 큐! 조용! 아 이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오 카리스마가 다르죠 그러죠 그러면 다음 일곱도 한번 집중해볼까요? 아침에 이렇게 떠들어도 돼요? 아 그러고 하는 시간이요 텐션 업 하는 시간이요 5882번 님이 당연히 목소리죠 사람을 확 집중시키는 매력이 있어요 방금 조용도 약간 그랬죠 준호 배우님 노래도 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아까 어떤 문자에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있었는데 멋있는 목소리로 철가루들 잠깨게 모닝콜 해주세요 자 모닝콜이 가능할까요? 일단 가수 활동을 하셨죠? 했었죠 했었죠 솔로로 부르신 어머님의 자장가 꽤 유명했는데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기억나나요? 살짝 들어볼까요? 들려주어 다시 한 번 어머님의 자장가를 들려주어 다시 한 번 어머님의 자장가를 들려주어 야 이거 완전 고음인데 거의 3옥타브 뭐 거의 박효수씨 키만큼 올라가는데 이게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옛날에 토토들이죠 여기 출연해서 부른 영상인데 지금 MR 소리가 이러면 거의 안 들리죠 요즘으로 치면 거의 MR 제거 영상 수준인데 이때 무대 기억나나요? 다는 기억 못해요 많이 기억했어요 그래서 지금 설민님도 저는 20년 전인가 어느 예능에서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부르시는 거에 반했어요 이 노래 불렀던 기억나요? 네 이것도 있었어요 예전에 노래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김현식 선배님 노래도 좋아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승철 또 아까 소원을 신청을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멋있고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로 모닝콜 한번 부탁드려봐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멘트를 거기 좀 적어놨는데 요거를 이제 약간 무섭게 카리스마 있게 청취자를 철가루라 그러거든요 이름을 부르듯이 철가루야 뭐 지가 갈 거야?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떡해? 돈 벌어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딱 했다가 이제 귀엽게 안 일어나면 주노 삐질 거야 일어나 이런 느낌인데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조용! 야 철 철가루 철가루 안 일어나면 삐진다 너 일어나 마지막에 웃음 없었으면 웃음 없었으면 큰일 낼 뻔했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는데 야 요정도면 오히려 여러분 그 정적이 더 무섭지 않아요? 야 하고 말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 보통 엄마들 잔소리들 따르르륵 하잖아요 일어나야지 몇 시야 안 무섭지 야 짜증나 아까 철가루 다 안 했어 철 왜 가루는 안 붙여줘 해가지고 더 놀랬습니다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야무지게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0777번님 그래 그래 변치 않는 미모와 그럼요 한국의 조직쿨룬인데요 꾸준한 몸매관리 사랑합니다 실제로 봤을 때 다리 길이 보고 나 너무 놀랐잖아요 강동원씨 옆에 서 계시는데 다리 길이가 똑같았어요 완전 2m 2m 무용과에 있어서 그런지 잘 다듬어진 몸선이 최고 매력인 것 같습니다 오 맞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몸이 거의 20대 30대 때랑 지금 비슷하지 않나요 몸무게 몸무게 이번에 지금 찍고 있는 드라마 때문에 좀 더 빼야 돼요? 지금 많이 뺐어요 오히려 더 빠진 거예요 지금 네 아니 무용과에 대한 사실도 저도 의외로 오늘 알게 됐는데 무용과 출신이었고요 무용과 나왔어요 와 진짜 근데 그게 무용과에 있어서 그런지 몸선 이런 게 유지가 되는 것도 있죠 전공이었고 아니죠 관리 안 하면은 쪄요? 찢죠 나이 먹을수록 그렇죠 그렇죠 찢죠 찢게 되죠 계속 운동하고 계시고 하고 있죠 그러면 선배님 이거 진짜 어때요? 무용과 출신이었는데 이게 액션 연기할 때라든지 연기할 때 도움이 확실히 되나요? 확실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홍 예찬님이 평소 휴식 때는 건강관리를 위해 챙겨 드시는 음식이나 운동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거 챙겨 드세요? 식단 조절 잘 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냥 요즘은 헬스 들어가고요 역시 살 빼는 거는 식단 조절하고 운동이었어요 그죠? 그 외에는 없어 없어 불안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6990번님 허주르비언니 인별그램에 가면 헬스장에서 찍은 운동 셀카가 있더라고요 운동하고 꼭 인증사진을 찍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요 우리 제가 또 친한 후배가 있어요 지진희씨요 지진희씨 지진희씨가 항상 헬스장에서 자기 인증사진을 찍어요 그거 흉내낸 거예요 아 지진희 따라잡기였군요 지진희씨 따라잡기 이유가 있었군요 좋아요 광고 듣고 올게요 이미정님이 다음주 회사 무비데이로 노량 보러 갑니다 노량 대박나자 하셨습니다 다음주 딱 좋아요 노량 양력 12월 20일이요 다음주 수요일 날 개봉하네요 초초초 대박나면서 천만 감사 오늘 허주노씨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주 철판에 또 나와주세요 또 영화 드라마 시작하면요 오늘 끈인사 함께하면서 헤어질게 허주노씨랑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치열업 영철이랑 주노는 이제 샷업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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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게임 빠르신 축하해 다운낮 evolutionary 하루가 해보신 부동산 해왔 요 요 요 요 요 감사합니다.